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과정에서 그동안 사용해온 투표지 분류기 5작동문제는 오랫동안 전혀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선관위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부터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정도의 긴 기간이면 거의 투표지 분류기는 세계 최정상에 도달할 정도의 그런 정확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개표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의 투표지 분류기에 해당하는 영문 명칭을 옵티컬 스캔 카운터 풀었으면 광학 스캔 개수기다 이렇게 지청해 왔습니다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단순한 개수기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에 더 가까운 전산기기라는 점 때문에 끊임없는 논쟁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영문 명칭에 문제가 생기게 되자 지난 2017년 3월 20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복과 관계자는 이렇게 명칭을 바꿀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옵티컬 소팅 앤 카운팅 머신 우리말로 풀었으면 광학 분류 및 개수기 이렇게 명칭을 수정하겠다 물론 명칭을 수정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기계의 속성이나 특성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이름이 투표지 분류기의 성격을 더욱더 정확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가시지 않습니다 주목할 만한 일은 선관위가 2002년도 이 기기를 도입할 당시에 스스로 전자개표기 혹은 전산개표기라는 명칭을 보도자료나 선거 소식 등의 공문에 사용해 왔다는 점입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용희 전 사무총장은 2014년 연합뉴스와 또 그리고 국회 출석에서 이 기기를 전자개표기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한 바도 있습니다 6월 28일 날 월요일 날 인천연수구을 민경욱 후보와 관련된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장에서 이스턴 아주 특별한 일에 대해서 오늘 오전 중에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투표지는 모조지 100g 용지를 사용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재검표 현장에서 목격된 사전투표지는 놀랍게도 150g의 아주 두꺼운 모조지를 사용했다 이것은 재검표가 마치고 난 다음 다시 복인되어서 보관되고 있는 인천연수구을 투표하면 최소 4만여장의 부정선거 정거물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또 하나의 유력하고 결정적인 정거물을 하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투표지 분류기는 대략 분당 100매 정도로 투표지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유독 사전투표지에 대해서만 분당 40매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하고 끼이하고 괴이한 그런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이처럼 사전투표지에 대해서만 처리속도가 뚝 떨어져 버리게 된 주요 이유는 바로 사전투표지가 이례적으로 지나치게 두껍고 동시에 빠빠단 신컨치폐 같은 사전투표지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작동이 심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검표 현장에 참석한 선거 전문가 A씨는 당일 투표지와 사전투표지가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는 과정을 초장부터 아주 예리하게 유심하게 주시하면서 이런 질문을 강하게 던졌다고 합니다 왜 유독 사전투표지의 경우에만 지나치다 할 정도로 오작동이 많았는가 그런 의무입니다 오작동은 대부분이 기기 내부의 종이 걸림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독 사전투표지만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종이 걸림 현상이 발생하고 그것이 오작동으로 연결되면서 처리속도는 일반적인 분당 100매보다도 절반도 안 되는 40매까지 뚝 떨어진 그런 점입니다 왜 이 같은 사전투표지에 대해서만 빈번히 발생하는가 바로 이 점이 이번에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부정선거 증거물로서 채택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터의 기기 내부 종이 걸림 현상과 투표지 분류기의 기기 내부 종이 걸림 현상은 거의 기계적으로는 비슷한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한 대형 프린터 업체가 고객에게 고객에게 내부 기기 종이 걸림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제안한 내용이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첫째 용지를 넣기 전에 용지 사이를 털거나 붙어서 가지런히 정돈하여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빠빠단 신권 같은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빠빠단 신권 그런 투표지를 털어가지고 서로 좀 떨어지도록 만드는 사전조치가 필요하며 그 사전조치가 행해지지 않을 때는 바로 기기 내부에 종이 걸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빠빠단 신권 같은 사전투표지는 용지를 투입하기 이전에 충분히 용지 사이를 털지 않으면 기기 내부에 종이 걸림 현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업체 측의 그런 설명입니다 또 하나는 이면지나 재생지 보다도 표준 구격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면지 재생지 이나지 라벨지 등과 같이 보통 종이보다도 뚜껑 종이는 자동이 아니라 가능하면 수동으로 용지를 한 장씩만 넣어서 인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이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겁니다 특히 수동 급지암이 있는 제품은 반드시 수동 급지암을 사용하고 수동 급지암이 없는 제품은 자동 급지암에 사용하지만 용지암을 비운 이후에 한 장씩 넣어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 급지암이 있는 제품은 자동 급지암 용지가 아닌 수동 급지암 용지에 두꺼운 종이를 한 장씩만 넣은 후에 인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두꺼운 종이가 들어가게 되면 기기 내부에 종이 걸림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 급지암에 한 장을 장착한 후에 그렇게 두꺼운 용지를 인쇄해야 인쇄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린트 업체의 주장입니다 결국 프린트기든 투표지 분류기든 간에 두꺼운 종이가 들어가게 되면 오작동이 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프린트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두꺼운 종이를 사용할 수 있는 수동 급지암을 제공하고 수동 급지암이 없는 경우는 자동 급지암에 종이를 한 장씩 두꺼운 종이를 한 장씩 넣어서 프린트해 달라는 겁니다 결국은 요약에서 정리하게 되면 6월 28일 날 재검표 현장에서 사전 투표지인 경우는 종이가 두껍고 신권차는 빳빳한 종이가 투표지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투표지 분류기가 계속해서 오작동을 이루게 된 겁니다 사전 투표지가 투입되는 경우에 그 속도가 분당 40매로 일반적인 기준의 10분의 4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 원인은 첫 번째는 두꺼운 사전 투표지 기준은 100g을 사용해야 되는데 150g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빠단 신권같은 사전 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됐기 때문에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100g 종이용지를 사용해야 될 사전 투표지 대신에 150g짜리 사전 투표지를 사용한 또 다른 증거물을 확보한 셈입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삼한 여장이 인천지방법원에 보관되어 있고 전국의 126개 지역구와 그 밖의 비례대표의 그런 투표함 실물 투표함이 각 지방법원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가 어떤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가 밝혀질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 drugiej진창 normal 만약에 advice 애번호 간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